자녀 교육이 10억을 지키는 열쇠다. 3대를 가는 부자는 거의 없다고 한다. 그만큼 재산을 지키기란 어려운 것이다. 지금까지 당신은 10억을 모으기 위해 피라는 노력을 했고 이제 그것을 달성했다. 이미 나이는 중년이 되어 있을 것이고 이제부터는 모아놓은 돈으로 교양이 있는 중년, 품이 있는 노년을 꿈꾸며 생을 아름답게 꾸려 나가려고 한다. 그런데 아플사 자식놈이 내 속을 썩인다. 이렇게 되면 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딴 사람이면 안 보면 그만이지만 어디 핏줄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가? 자식이 상전이고 자식이기는 부모 없는 것이 요즘 세태 아닌가? 그래서 자녀에 대한 경제 교육은 어릴 때부터 시켜야 한다. 어떤 부모들은 자녀가 초등학교만 다니면 용돈 기입장을 사용하게 한다고 한다. 하지만 어른들보다 더 바쁘게 움직이는 것이 요즘 초등학생이다. 몇 번 쓰다 말 용돈 기입장보다는 아이가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 그래서 자녀에 대한 경제 교육은 아이와 눈높이를 맞춰서 하는 방법이 최선인 것이다. 자녀의 경제 교육은 눈높이 교육부터. 우선 아이들에게 들어온 현금을 부모가 갈취하지 말아야 한다. 철모르는 아이에게 세뱃돈이나 용돈을 주면 엄마들은 엄마가 잘 보관해 줄게 하며 가져간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다. 이것은 아이의 소유권을 빼앗아가는 것이다. 아이의 소유권을 부모라고 해서 가져가지 말고 아이의 소유권을 재산으로 키워주어야 하고 인정해 주어야 한다. 가까운 은행에 아이와 같이 가서 아이 이름으로 된 통장을 만들어보자. 그리고 아이가 세뱃돈을 받거나 어른들로부터 용돈을 받으면 그 돈을 은행에 예금하도록 하자. 입금액 옆에는 할아버지, 삼촌 등 돈을 준 사람들을 적어놓고 그 통장을 아이가 직접 보관하게 한다. 그렇게 되면 아이에게도 재산권에 대한 개념이 생기고 은행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돈을 보관해 주는 곳이라는 것도 알게 된다. 또한 통장을 정리하다 보면 어느덧 이자의 개념도 이해하게 된다. 그리고 이자의 개념을 이해하면서 자연스럽게 세금의 의미도 깨닫게 된다. 혹시 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싶어하면 그 통장에서 돈을 출금해 사도록 하자. 쓰면 남의 돈이 되고 아끼면 자신의 돈이 된다는 것을 아이 스스로 알게 될 것이다. 또한 통장의 수입과 지출의 근거가 남기 때문에 통장이라고 하는 것이 현금출납부의 역할을 하게 된다. 증권교육은 이렇게. 아이가 중학교에 들어가면 그럭저럭 돈이 꽤 모일 것이다. 이럴 때 그냥 은행에 보통 예금에 넣어 놓으면 이자 붙는 재미가 없다. 그래서 증권사의 채권형 수익증권이나 MMF와 같은 단계 상품으로 돈을 돌릴 필요가 있다. 그렇게 통장을 바꾸어 놓으면 아이들은 증권회사가 무엇하는 곳인지도 알게 된다. 즉 은행은 저축하는 곳이고 증권회자는 투자하는 곳이라는 차이점을 알게 된다. 또한 아이의 이름으로 증권계좌를 만들어 주식을 선물해 보자. 아빠가 삼성중공업에 다니면 삼성중공업 주식을 한 주 사서 아이에게 선물해 보자. 삼성중공업 한 주면 5천 원도 되지 않는다. 하지만 아이에게는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선물이 될 것이다. 컴퓨터를 좋아하는 아이라면 안철수 연구소 주식을 한 주 사주자. 컴퓨터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는 날이면 왜 안철수 연구소의 주가가 올라가는지도 설명해 주자. 그리고 배당금이 나왔다는 우편물이 오면 아이에게 배당금에 대해 설명해 주고 증자를 한다는 우편물이 오면 왜 증자를 하는지도 설명해 주자. 아이들은 주가의 변동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되고 경기 변화도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된다. 자본주의의 경제 원리인 돈이 돈을 버는 과정을 이보다 더 적나라하게 가르치는 방법은 없다. 옛말에도 백문이 부려 일견이라고 했다. 백날 얘기해봤자 이렇게 한번 체험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경제 교육이 될 것이다.